안녕하세요 채널 티맥스 그 세번째 웨비나 티베로 웨비나 진행을 맡은 티맥스 소프트 이지의 매니저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가장 핫한 데이터베이스 티베로가 제안하는 손쉽고 편리한 DBMS 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개의 세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션 시작 전 간단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웨비나 종료 전 채팅창을 통해 배포되는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두 번째 세션 도중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맥스 디지털 세일즈와 카카오 프렌즈 친구를 맺고 방송 중 출제되는 돌발 퀴즈 정답을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화면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가 보이시죠 친구 추가하고 돌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웨비나 시청 이후 제품 혹은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관련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주요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웨비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채팅창을 통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곧 웨비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발표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DBMS 티베로를 소개해드릴 컨설팅 사업부 박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티베로로 변경하기 진행을 맡은 TMAX 소프트 김익현 수석입니다 네 발표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니까 더욱 발표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세션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DBMS 티베로 알아보기란 주제로 티베로 알아보기란 주제로 TMAX 소프트 박근용 컨설팅 사업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첫 번째로 티베로 소개에서 시장의 현황과 티베로의 특정점을 간략하게 확인해보고 두 번째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경찰청의 주전산기를 저희가 43년 만에 티베로로 전환하였고 그리고 정부 전산센터에도 국산 티베로 도입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즉 TTA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티베로가 오라커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쁜 소식도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티베로 도입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시장에서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DBMS 매출 성장률 2017년 IDC 자료입니다 2016년 대비해서 지금 타사 DB, 오라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보다 저희 티베로가 작게는 4배, 많게는 7배 이상 월등한 그런 성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보면 2017년 1월 기준으로 저희가 2000개 이상의 누적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특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2014년 이후 그래프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2014년 6월에 티베로 5 SP1이 출시가 되었고 시장에서 티베로 5 SP1이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는 그리고 성장하는 티베로는 어떤 제품인지 그 특장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성장하는 이 티베로는 먼저 성능이나 안정성 그리고 호환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그런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용 절감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후 관리의 어떤 용이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의 특장점은 팀엑스 R&D의 원천 기술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이 특장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DBMS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외산 솔루션도 있고 국산 솔루션도 있죠 그 중에서 티베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화된 요소는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입니다 저희는 TAC라는 티베로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외산 솔루션도 특정한 밴드사 한 곳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기술이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중요한 시스템에는 꼭 필요한 그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호환적인 측면에서도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본적으로 표준 SK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표준 SK뿐만 아니라 특정 밴드사 고객들이 원하는 호환성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사례를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을 할 때 편의성 부분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환을 위해서 제공되는 자동화 툴을 위해서 아주 손쉽게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성능 퍼포먼스를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로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베네핏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안전공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외산 DBMS를 15개 업무에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을 티베로로 전환을 함으로써 5년간 5억이 넘는 비용을 절감을 하셨습니다 기술 지원은 3단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사 엔지니어가 직접 신속하게 기술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사의 엑스포트 팀을 통한 기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R&D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외산밴더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그런 기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티베로가 왜 무엇 때문에 주목을 받는지 그리고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티베로의 누적 레퍼런스가 2천개가 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15% 이상이 전환 레퍼런스입니다 신규로도 많은 티베로가 도입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전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조통신, 공공, 검육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티베로가 전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DB 전환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티베로가 적용된 케이스 스터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H 자동차입니다 이 H 자동차는 완성차 시장에서 8.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5년 연속 글로벌 판매 5위에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동반 진출 협력사만 해도 600개가 넘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미들웨어인 제우스와 DBMS인 티베로가 표준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티베로 같은 경우 라이센스 무제한 사용 계약을 체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H 자동차는 시스템이 1500개가 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 중에서 16%가 티베로로 현재까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표준 DBMS로 등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 자동차는 시스템을 0에서 5등급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티베로는 2에서 5등급 업무에 적용이 되어 있으며 물류공수, 업적평가, VOC 등 다양한 업무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로가 처음부터 적용이 바로 된 건 아니고요 2013년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POC를 수행을 했고 그 결과 현재 등급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는 0등급 적용 업무를 위해서 검증을 아주 강도 높게 또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H 자동차의 모든 시스템을 티베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로가 H그룹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POC나 상호 검증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단계는 저희가 세 단계로 분류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능에 대한 검증 POC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 전환 검증 POC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한 내용을 운영 시스템에 실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 업무 전환한 검증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업무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검증 기간은 2012년도 11월에서 12월 동안 두 개의 업무를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 내용을 보시면은 SQL 전환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DB 링크 그리고 서더파티 호환,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효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SQL 전환에서 99.9%의 호환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고객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그레이션 효율성을 보시면은 마이그레이션 툴을 활용해서 전환을 하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전환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검증 내역 기준으로 해서 기능 검증과 전환 검증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 운영 시스템에 검증을 하였습니다 고객은 이 POC를 통해서 95%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고서 향후 다른 업무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H자동차를 전환을 하면서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었습니다 고객은 독점 DBMS 사용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계셨지만 다른 DB를 도입함에 있어서 전환의 복장성이나 초과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티베로를 도입을 함으로써 티베로를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시고 그래서 성능을 보장을 하시고 그리고 안정성을 보장을 하시면서 다양한 DB 도입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비용까지 절감을 하시면서 독점 DB 사용의 리스크에 대한 해결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K통신사입니다 K통신사는 국내 1위의 최대 통신회사이고요 세계 최초로 5G를 구현한 그런 통신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K통신사도 수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 중에서 대용량 대규모 시스템에 티베로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도 티베로가 적용이 되어서 점점 내부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K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티베로가 바로 적용된 게 아니고요 많은 검증 결과를 거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20여개의 운영 시스템에 적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NMS, BSS, 멤버십 특히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대고객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지만 대고객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가입자 100만명 이상이 포인트로 결제를 하는 그런 1등급 업무입니다 데이터 사이즈만 해도 7TB가 되고요 100만명 이상의 사용자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죠 고객의 니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좀 최소화되어야 됐고요 그리고 전환 데이터를 완벽하게 정합성이 보장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TB의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관에 대한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검증을 통해서 티베로로 적용을 하고 전환 수행을 하였습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기능 바로 공유 디스크 기반의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을 적용한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K통신사도 H자동차와 유사한 그런 고객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전환 관점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쉬운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트랜잭션 처리의 어떤 성능 검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기술 서비스 있는 부분에서 어떤 베네피스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고객께서 직접 다 하신 것들이죠 이 부분을 티베로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 K통신사도 많은 확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시장에서 고객의 어떤 니즈가 있고 그 니즈의 티베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 웨비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더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고민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를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티베로는 시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용 사업부장님의 발표가 진행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 세션은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티베로로 변경하기란 주제로 팀엑스소프트 김익현 수석 TV엑스퍼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IT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티베로 도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DBMS 전환은 모든 IT 서비스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으로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티베로 전환 시 데이터 전환의 효원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전환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DBMS 전환 절차, 전환 도구, 티업, 티업에 대한 데모 시연과 데이터베이스 액션 리플레이 소개와 액션 리플레이 구조와 수행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DBMS 전환 절차는 티베로에서 지원하는 영역과 고객 또는 프로젝트 구축 업체에서 담당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티베로 설치 및 전환 시스템 환경 구성을 합니다 소스 DB 전환 분석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AP 테스트를 기다리게 됩니다 DB 전환을 진행할 때 고객서 담당자는 AP 전환을 진행합니다 전환 시스템에 엣지이즈 운영 시스템의 소스를 복사하여 AP 소스 이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AP 소스의 접속 정보를 티베로 정보로 변경하고 AP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AP 테스트를 하며 발생하는 기술 이슈는 티베로에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MS 전환 도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업은 그래픽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수동 전환을 하게 됐을 때 데이터를 전환하고자 할 때 티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테이블 마이그레이터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빠른 성능을 요구할 때 사용합니다 DB 링크는 데이터량이 많아 위에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TV 로더는 데이터 제공을 쌈 파일 형태로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수동 전환은 전환 난이도가 어려워 여러 가지 전환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단위 시스템 DBMS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아닌 대규모 차세대급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되어집니다 GI 기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티업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호환성을 평가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유틸리티입니다 호환성 평가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오브젝트 SQL 구문 응용 프로그램의 API에 대한 호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호환성 평가를 하고 나면 HTML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티베러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테이블, 인덱스, 뷰와 같은 스키마 객체와 제약 조건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권한 및 역할을 마이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티업은 마이그레이션 PC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소스 데이터베이스,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티업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티업은 어떻게 실행하는지 티업을 이용한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업 프로그램 위치는 티베러를 설치하면 설치한 디렉토리 밑에 존재합니다 마이그레이션 PC에 파일을 옮기고 압축을 해제한 다음 티업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티업 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업을 실행하면 왼쪽은 소스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타겟 영역입니다 타겟은 티베러가 되기 때문에 티베러 접속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요 소스 DB의 접속 정보를 입력하고 DB 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티업이 제공하고 있는 소스 DB의 DB 타입은 오라클,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DB2, MS SQL 서버, 포스트글의 SQL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메인 버튼이 있습니다 어널라이즈 버튼과 마이그레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티업 마이그레이션은 전체 모드, 사용자 모드, 테이블 모드 총 3가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드는 모든 스키마 객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고요 사용자 모드는 선택한 스키마에 해당 오브젝트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모드입니다 테이블 모드는 선택한 스키마에 특정 테이블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티업의 최소 마이그레이션 단위입니다 전체 모드, 스키마 모드, 테이블 모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해당 오브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모드로 했을 때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스키마 모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는 롤을 제외한 모든 오브젝트가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테이블 모드로 했을 때는 테이블 스페이스, 롤, 시스템 권한에 대한 오브젝트를 제외한 모든 오브젝트가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옵션 화면은 맨 위에 DDL 영역, 데이터 전송 영역, 컨버전 영역, 베리피케이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옵션은 데모 시연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면 마이그레이션 진행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단계가 화면에 나타나고 커런트 스테이지에 컴플릿이 나오면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것이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레퍼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환성 평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스 DB 정보를 입력하고 어널라이즈 버튼을 선택하면 어널라이즈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에 대한 분석, SQL 구문에 대한 분석, API 소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널라이즈를 수행하고 완료가 되면 레포트 형태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자 이제부터 티업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업 데모를 시연하기에 앞서 어떻게 구성했는지 구성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 소스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티베로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시연 순서는 소스 시스템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타겟 시스템을 확인하는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모 업무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포탈 업무로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준 포탈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가지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소스 업무 시스템을 티베로로 사용하는 타겟 업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업.zip 파일을 마이그레이션 PC에 복사를 합니다 티업.zip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압축 해제를 하면 다음과 같은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티업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업 파일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오라클 라이브러리와 티베로 라이브러리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티업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티업 파일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왼쪽에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른쪽은 타겟 티베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입니다 소스 DB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타겟 DB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연결하겠습니다 타겟 DB에 연결되었습니다 소스 DB에 사용하는 포탈 유저가 있습니다 타겟에는 없죠 소스 시스템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소스 시스템 URL을 입력하고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오라클 DB를 사용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 이미지를 오라클을 넣었습니다 업무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소개부터 정보 마당까지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됩니다 타겟 시스템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타겟 시스템 URL을 넣고 엔터를 입력을 해 봅니다 현재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현재 소스 시스템에 어플리케이션만 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제우스 서비스가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티베로에 업무 유저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가브 포탈 유저라는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포탈 유저의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36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티업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입니다 티베로부터 DB2까지 지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nalyze 버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nalyze 화면에서 세 가지의 호환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SQL 파일, API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는 딕셔너리 테이블에 있는 정보와 SQL 히스토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딕셔너리 테이블에 대한 부분으로 선택해 놓겠습니다 SQL 파일 기능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SQL 파일의 호환성은 Oracle DB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텍스트 파일과 아이바티스 XML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디렉토리로 지정할 수 있고 특정 파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API 소스에 대한 호환성입니다 현재 OCI와 ODP.NET에 대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장자를 입력하고 디렉토리와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데이터 딕셔너리를 선택하고 Analyze를 실행하겠습니다 Analyze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Analyze 수행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분석이 끝났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Analyze 분석이 완료되면 결과 레포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환성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테이블 스페이스, 테이블, 인덱스, 뷰에 대한 각각의 호환성 평가 점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옵션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그레이션 DDL에 대한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마이그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만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DDL을 꺼놔도 됩니다 지금은 DDL을 포함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해제하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체크를 합니다 다이렉트 패스 로딩에 대한 옵션을 사용하려면 체크를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배치 처리, 어레이 처리로 인서트를 하려고 할 때는 배치 인서트 처리를 체크를 합니다 동시 처리가 필요할 때는 스레드 수를 늘려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레드는 CPU의 가용 용량을 확인해서 CPU가 허락하는 스레드 수만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셋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실제 캐릭터셋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캐릭터셋을 사용한다고 하면 Read as Byte 라는 옵션을 클릭하고 해당하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컬럼 사이즈가 두 배의 사이즈가 필요하면 더블 캐릭터 컬럼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되고 타입의 롱 타입이나 롱 로우 타입을 별도의 타입으로 지정도 가능합니다 마이그레이션 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검증이 필요하면 베리피케이션에서 베리파이 테이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한번 점검을 해 봅니다 변경할 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선택은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OK 버튼을 눌러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런트 스키마 정보와 커런트 스테이지 정보에 컴플리트가 나면 완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36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데이터부터 데이터 정보까지 전부 완료가 되면 Show Report를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 정보가 마이그레이션 됐고 권한 정보가 마이그레이션 됐으며 테이블에 대한 정보들이 마이그레이션이 됐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제약 조건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스 DB의 31건이 타겟 DB의 31건으로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길이와 로우의 수를 비교하여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합니다 에러 2건은 기존의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크리에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일이 난 정보입니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가부 포탈 유저라는 유저가 생성이 됐고 36개의 오브젝트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TV 어드민을 열고 마이그레이션 된 이가부 포탈 유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뷰 인덱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한 이가부 포탈 유저에 대한 비밀번호를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오라클에 있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바이너리 타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티베로가 인식할 수 있게끔 티베로에 맞는 패스워드로 수정을 해 줍니다 알터 유저라는 DDL을 이용하여 패스워드를 초기화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됐습니다 제우스에 티베로의 웹서비스를 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스타트 서버를 합니다 웹서비스 서버가 기동을 하면 스테이터스의 러닝 상태가 됩니다 러닝 상태가 되었네요 그러면 타겟 시스템인 티베로에 업무 화면으로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URL을 넣고 엔터를 클릭합니다 티베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이미지만 오라클과 티베로로 구분해 놨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정상적이고 어플리케이션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손쉽게 전환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90% 이상 호환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시어는 여기까지고 사실 복잡한 업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호환성과 처리 성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처리 성능 검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팀엑스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데이터베이스 액션 리플레이 라는 유틸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션 리플레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액션 리플레이는 SQL 호환성 검증과 업무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소스 시스템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다면 JDBC 드라이버를 통해 운영 DBMS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SQL을 캡처하여 티베로에 동일하게 수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시킨 결과가 오류가 발생하면 SQL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된 SQL로 다시 재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SQL 호환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성능 검증은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트랜잭션 부하를 그대로 캡처하여 티베로에 부하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부하를 티베로가 지연없이 처리한다면 업무 성능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JDBC에 JDBC 래퍼를 씌웁니다 JDBC 래퍼를 통해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되고 있는 트랜잭션과 트랜잭션이 수행되면서 발생하는 SQL을 캡처하여 로그로 남깁니다 이 로그를 분석하여 티베로에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구문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 결과에 따라 SQL을 변경하거나 SQL을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튜닝한 결과를 다시 재현하여 그 결과 파일을 확인하고 레포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레포트 파일은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하여 수행 결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SQL 분석 및 개선 작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영DB에서 수행되고 있는 SQL을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로 티베로 DB에서 재현을 하게 됩니다 재현에 실패한 SQL은 호환이 되지 않는 SQL입니다 이는 분석을 통해 SQL을 튜닝하거나 비표준 SQL을 지원하기 위한 TBL 옵티마이저 패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며 DBMS 변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전환 안정성 확보를 하게 됩니다 SQL 분석 및 개선 작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성능 목표 및 SQL 수집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성능 목표는 SQL 수행 시간과 성능이 동일하게끔 설정해야 하고 업무별로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단위로 수행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집은 평일 야간 주말 다양한 수집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액션 리플레이로 인한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액션 리플레이 수행으로 운영 중인 WAAS 서버 DB 서버에 성능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JDBC 래퍼 적용을 위해 운영 WAAS JDBC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수집을 위해 변경된 JDBC가 비정상 동작을 한다면 운영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환경에서 JDBC 래퍼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를 한 번에 수집하려고 하면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래퍼 수집 기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생성되는 로그의 양을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티업과 데이터베이스 액션 리플레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익현 수석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 웨비나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엑소프트 마케팅 팀의 이규동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께 파격적인 프로모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제품을 도입하시는 경우에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승헌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총괄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14개 업무 중에 12개의 업무를 기존의 외산 DBMS에서 티베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고요 협회 내 거의 모든 업무가 주요 업무는 티베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약 350만 번 정도의 복문 수가 있고요 트랜잭션 양은 하루 영업시간 기준으로 80 TPS 정도 한 달에 데이터 파일이 한 20기가 정도 꽤 크고 또 중요한 업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다른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3, 4개월 안에 뭐 종료가 됐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길게 한 6개월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계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전환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엔지니어분들과 많은 준비를 하며 토론을 하며 진행하느라고 장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대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확실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열쇠로는 티베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 두 번째는 기존 업무에 대한 안정성이 얼마만큼 보장이 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드 파티 솔루션에 얼마만큼 호환성이 있을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성공의 열쇠였는데 티베로 연구소에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 세 가지가 잘 해결이 돼서 오픈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제품을 좀 과하게 과격하게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품질로 봤을 때 해볼 만하다 일단은 신뢰도가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 위사결정은 사실은 전체 부서원들에 또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전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기면 그 데이터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든 시스템들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 분석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전환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어느 정도의 업무 안정성이 있으면 이걸 끌고 갈 수 있겠냐 라고 질문을 주셔서 전체 업무 재현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 만들어 달라 사실 기존 부하를 주는 솔루션들이 다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재반복했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일부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도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저녁 23시까지 부하를 캡쳐를 하겠다고 하면 부하가 캡쳐가 돼서 그거를 그대로 쌓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구간에서 오래 걸리거나 그러는지 혹은 어떤 SQL들이 호환이 안 되는지 혹은 에러가 나는지 그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변동량을 최소화하면서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드파티 솔루션이 탄탄해야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사실 디비전은 굉장히 어렵고요 아무리 티백스나 티베로의 제품이 좋고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많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분명 티베로와 좋은 결과가 저희처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티베로가 제안하는 손쉽고 편리한 DBMS 전환 강의 어떠셨나요? 강의에서도 보셨겠지만 티베로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가장 핫한 DBMS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티베로 DB 전환을 통해 손쉽고 편리한 DB 운영 그리고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뛰어난 호환성 더 강력해진 보안과 관리 기능을 자랑하는 티맥스 티베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